안녕하십니까? Dr. Barbo 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죠. 와우! 익사이딩! 오늘은 우리가 Who I am in Christ 21 Promises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늘 새롭게 주님을 체험하는 새 방원을 주셨고 새 은사를 주셔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방원의 은사가 터지게 하시고 섬김의 은사, 중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널트링의 은사, 극률의 은사, 베품의 은사 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시죠? 아멘 하세요. 우리 Who I am in Christ 제가 어저께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건 영어로는 벌써 다 한판 했거든요. 21번. 근데 이제 한국말로 안 해서 제가 영어로 하는 건 영어로 그냥 전번 했던 걸 포스팅하고 한국말로는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익사이딩 하고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써졌냐 하면 사실 이 책에 의해서 써졌습니다. Be free. Sam Lee라는 한국 우리 2세예요. 2세 목사님이신데. Catalyst의 부모이신데 이분이 그냥 올해 초에 그냥 책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 너무나 좋은 게 있는 거예요. 21. 우리는 주 안에서 누구인가.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오버랩이 되냐 하면 이분 책을 읽고 있고 그때 나의 고민이 뭐였냐면 COVID-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집에 붙잡혀 있고 저는 4월 1일 날 미국에 돌아오면서 아 그동안에 했던 모든 부흥회가 다 캔슬됐거든요. 다섯 나라에서 열다섯 개 집회. 여러분 다섯 나라에서 열다섯 개 집회가 캔슬됐는데 LA에 있는 와가지고 수양회를 인도하게 돼 있었어요. 2박 3일을 저기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수양회가 아니 캔슬된 줄 알았죠. 그게 어떻게 수양회를 합니까? 그렇죠? 올라가서. 그랬는데 아 그 저 리더십 팀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저 수양회를 Zoom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때 이제 초기에는 제가 Zoom을 잘 몰랐기 때문에 Zoom이란 거로 수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들과 그 리버사이드에 있는 그 Hertz라는 영어부목회인데 2박 3일을 하고 걔네들은 진짜 하루에 7,8시간씩 막 같이 Zoom으로 밥도 같이 먹고 뭐 스몰그룹도 하고 저는 저녁에 이제 부흥회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리더십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깨달은 게 아 이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요즘 그 미디어 그러니까 아이폰 뭐 유튜브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야 뭐 저러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지. 그렇죠? 절대로 저러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마약 중독보다 야동 중독보다 더 심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오버컴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21일이라는 21일 그래서 21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써진 게 여기 딱 보면 아시잖아요. 21 Promises Who I am in Christ. 21 Promises. 아 이거 내가 봐. 중요한 손가락으로. 21. 21. 그렇죠? 21 Promises.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래 전에 30년 전에 제가 2세대를 데리고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있고 하여간에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 기도원 여기 있거든요. LA에 올라가서 그냥 열흘이 되건 뭐 그냥 뭐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목사님 주님 응답 안 하시면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그냥 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40일 금식을 그냥 부식하게 4번이나 했잖아요. 영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만 근데 딱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딱 기도하다가 문제를 하다가 어느 날 딱 문제가 풀린 거 딱 옵니다. 응답 받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진짜 죽을 똥 싸면서 기도하는데 22일 날 아침에 갑자기 확 풀리는 거예요. 아!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집에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너무 놀란 게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거기에 성경 말씀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썼지만 죄송합니다. 이 책은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나와서 누가 번역을 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영어로만 썼지만 제가 이 인트로덕션에 썼거든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천사 게이브리 와가지고 마이클 천사랑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었다. 그런데 저 펄시아에 있는 그 영권들의 왕들이 나를 21일 동안 싸우고 21일 뒤에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다니엘 이현자가 거기서 제가 오 깜짝 놀랐어요. 와 바로 그런 거였구나. 다니엘이 22일 동안 싸운 건 성경 제가 다니엘서를 가르치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기도해서 순식간에 기도와 응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순식간에 응답할 수 있었어. 그러나 왜 21일을 끌었냐 하면 다니엘의 문제를 풀어주지만 문제를 푸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고 하나님의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워크하잖아요. 문제를 풀어주는 것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푸는 우리를 형성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리더로서. 그래서 그 21일이라는 시간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또 한 건 심리학적으로 제가 또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나쁜 우리 헤비시 있잖아요. 갖고 있는 술, 담배 여러분 담배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 몇 주 만에 한 잔 마신다. 제가 계속 벌써 얘기하지만 포도주 마시는 걸 자꾸 죄악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말은 포도주 중독이 됐다든지 마약 중독 야동 보는 거 중독 심리학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21일이 딱 걸린대요. 좋은 헤빗 좋은 나의 삶 속에 헤비시 한국말로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있잖아요. 생활 방침 그런데 그것이 21일 그러니까 나쁜 나의 생활 풍습을 버리는 것도 21일 좋은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1일 동안 운동을 매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약을 마약 중독도 21일 동안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다시 새로운 생활로 가는데 훨씬 더 성공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거기에 21일 토니와 Who I am in Christ 이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21일을 우리 이세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써졌어요. 이 책이 써지고 이 책이 다 끝나면요. 이제 12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2월 말쯤 12월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한 저희 둘째 누님이 석환아 자꾸 나는 요한계시록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하고 척 스미트 척 스미트가 쓴 척 스미트는 갈버리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죠. 미국의 갈버리 무브먼트 그런데 이분은 애석하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두 번이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직 그래도 갈버리 운동 갈버리 교회 잘하고 있죠. 한국에서 이 정도면 그냥 이단로는 몰라가지고 그냥 말살시켜버립니다. 그게 아마 이제 좀 다른 거겠죠. 한국 영성과 미국 영성. 한국은요 유명한 사람 나오는 걸 아주 그냥 바라보질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세계가 나온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리더지만 우리는 그분 말살시켜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없어버려야 돼요. 너무 신기해요. 한국 영성은. 중국의 왓츠만리 그분은 그분 따르는 추정자들이 막 좀 문제도 그래도 끝까지 세계화하고 있고 왓츠만리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복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박사 논문도 쓰고 있고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으로 복음할 수 있는가 이런 책은 안 나와요. 박사 논문은 안 나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뭐 한국 영성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Chuck Smith 이분이 왜 실수를 했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인가 뭐에다가 하겠습니다. anyways 아 익사이팅하네요. 2020년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또 마무리하고 2021년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 후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모르겠어. 저는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막 말씀 증거하게 하시기 그래서 이제 더욱이 21프라머스 여러분 같이 갑시다. 21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꼭 미디어 패스트 뭐 그러니까 미디어 패스트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 다 잘 썼지만 무슨 뭐 아니 그러면 뭐 이메일도 못 보고 무슨 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메일도 보고 뉴스도 보고 리포트 CNN도 보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이 이것에 중독된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좋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 기회에 초콜릿 패스트 좀 해보시고 쇼핑 패스트 해보시고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뭐에 잡혀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잡혀있는 것에 종살이 하는 거 보다. 그렇죠? 여러분 욕심쟁이세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세요. 여러분 용서 못 하세요. 그것에 잡혀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종이 돼야 되죠. 아멘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21가지를 하나씩 거기 뭐 보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21가지를요. 그냥 제 하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0절 골로시안스 1장 13절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퍼스트 피터 베드로 전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로마서 매튜 마태복음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대사로니까 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얘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은요. 또 북톡 30분짜리 북톡을 해서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21일 동안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여러분 그래서 북톡도 이제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보세요. 30분짜리인데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묶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이덴티에 꼭 묶어주셔서 세상 이 말하는 마귀새끼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사를 오늘 포부어주시고 오늘 새롭게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밑에 써있죠 메일 오늘 밑에 거기가 아마존에 가시면 일렉트로닉 부르도 할 수 있고 페이퍼백 종이로도 할 수 있고 또 정말로 여러분 5불 없으세요 8불 없으세요 그러면 공짜로 거기 아카데미에다 리듀 그러면 다 공짜로 다운에서 다운에서 프린트하는 데 3불 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책 사려는 거지만 지금 전세계에서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는 다운해가지고요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책 사서 일렉트로닉 킨들은 그냥 한 30초에 그냥 다운되거든요 자녀들한테도 같이 하자 15분씩 너는 영어로 하가 엄마는 아빠는 한국말로 할게 그래서 주안에서 quiet time 이렇게 devotion을 같이하는 매일매일 부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봬요 5 Gosh 5 5 5 5 5 6 7 10 12 12